안녕하세요. CSO 개발팀의 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는 유한국이라고 합니다. 23년도 여름에 출시되는 좀비 시나리오 8-4와 신규 모드 슈퍼 솔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비 시나리오 8-4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새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해드리는 것보다는 8-4를 보다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배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8-4를 플레이할 때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전 이야기들과 8-4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즌 7 마지막 장면인 렉스 박사 연구소에 들어갔던 데이비드 블랙이 제라드에게 모든 흥막이 더글라스 제이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즌 8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데이비드 블랙이 에리카와 함께 더글라스 제이콥에게 반격하기 위해 동료들을 포섭하는 여정을 그린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유리는 렉스 박사 연구소를 폭발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사실을 안 데이비드 블랙이 유리를 동료로 삼고 싶어하며 유리를 수색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유리는 융호수를 폭발 정도의 인물이기에 더글라스 제이콥을 공격하는 데 찬동해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트 슈카는 플레이어의 적군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시즌 7의 렉스 박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을 사살할 때 데이비드 블랙을 발견하여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트 슈카는 반복해서 플레이어에게 저지되어 임무에 실패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필러승을 느끼지 못한 더글라스 제이콥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리트 슈카의 소속단체를 개멸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린과 도미닉, 퀸은 시즌 8에서 각각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며 데이비드 블랙을 도와 리트 슈카의 추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말한 배경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입니다. 데이비드 블랙은 계속해서 유리를 찾고 있는데요. 신규 시나리오 에피소드에서는 데이비드 블랙이 과연 유리를 찾는 데 성공했을지 그리고 같은 편으로 포섭하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리트 슈카입니다. 계속해서 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더글라스 제이콥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리트 슈카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이 이야기도 이번 8-4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등장할 보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보스에 대한 내용은 스토리가 아니라 기능적인 컨셉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보스는 근접 전투를 메인으로 하는 전사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접 공격과 대시기, 분신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 형태의 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의 외형에 대한 스토리는 8-4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부트레그 보스에 있었던 부위 파괴 시스템이 다시 적용됩니다. 컨셉 아트를 보시면 몸에 두르고 있는 갑옷들이 순서에 따라 파괴되며 부위 파괴에 따라 스킬이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공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관전 포인트와 함께 새로운 보스 등장과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줄 클래스가 함께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 시나리오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